오늘은 겸어문 그 중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뭐뭐하라고 하다라고 하는 사형문에서 부정사의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틀리게 되는 형태는 엄마가 날 못가게 해요에서 나를 여기까지 그냥 쓴 후에 못가게 한다 여기다가 부정사를 넣는거지요. 한글 순서 그대로. 그래서 마마랑워부취 엄마가 날 못가게 했어요. 마마랑워메이치 이런 장문이 많이 나오는데 뿌나 메이의 위치는 랑이나 지아오 앞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랑 못하게 하다 멜랑 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글자씩을 한 단어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마 부 랑 워취 엄마가 못가게 해요. 마마 매일 랑 워취 엄마가 가라고 하질 않았어요. 부정사 중에서 유독 비에만 앞쪽에 와도 되고 뒤쪽에 와도 됩니다. 같은 의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에 있을 때와 뒤에 있을 때의 의미가 다른거지요. 니 비에 랑 다 라이 그러면 랑 다 라이 하지 말아라 이런거지요. 그에게 오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거고 니 랑 다 비에 라이 그러면 너는 그대로 오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되는거기 때문에 비에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뿌와 메이는 반드시 앞쪽으로만 들어가줘야 합니다.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부정문도 있을 수 있겠지요. 워 부시랑니 어쩌고저쩌고 하면 내가 너한테 뭐 하라는게 아니라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 랑은 못하게 하는거고 부시랑니 이렇게 되면 하라는게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부시마 부랑니 칸 이주 얼시 니 바 자이 리 이주 드시호 니 하이자이 마더 두즈 리 니 메이팔 칸야 엄마가 너를 유언장을 못보게 하는게 아니고 보지 말라는게 아니고 너의 아빠가 리 이주 유언장을 작성할 때 너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어서 내가 볼 수가 없었잖니 무슨 Panda가 리 이주 탐 pension 엄마ل 백신 clusterview 너는ey은 waren 너는이 엄마가 리 이주 그 후 엄마가 리 이주 감자라고 sued 엉Wo to 나이 내84. 하늘에 감사를 해요. 당신 덜어 포청천 역할을 맡으라고 하지 않아서 당신을 포청천으로 만들지 않아서 정말 고맙다. 내가 정말 고맙다. 내가 정말 고맙다. 내가 정말 고맙다. 내가 고맙다. 내가 고맙다. 너희 엄마가 너를 보지 못하게 해라. 이것은 머리카락을 보지 못해. 너는 뭐지? 이것은 부연 유리라서 보이지 않는 유리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고맙다. 나 잊지말고tu. 내가 고맙다. 그의 청소를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별로의 청소를 지켜본 적이 없죠. 그의 청소를 지켜본 적이 없죠. 아예, 미안해, 마크 안전이야. 아예, 저 마우 버리 카치인 동시미야. 아예, 미안해, 마크 안전이야. 아예, 저 마우 버리 카치인 동시미야.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와 함께 있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나는 절대로 여자한테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 처세 원칙이다. 이 말을 듣고 여자가 좀 비꼬는 겁니다. 옛날 일을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중시오페인데도 손해보게 안 하셨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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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그 이름은 정의입니다. 엄마가 그러는 걸 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너는 그저 되도록 빨리 그를 해결해버려서 그로하여금 내 근처에서 얼씽거리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짠별 옆에 붙다가 직역이고요. 근처에 있다 가까이 지내다. 나는 그저 천일이의答여 您不就是想儘快把它解決掉,讓它別沾我的邊嗎? 您那個叫成義嗎? 您不就是想儘快把它解決掉,讓它別沾我的邊嗎?